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낙폭이 아주 과대 되어서 여러분들 손실나신 부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닥터케이라면 어떻게 할건가 저는 분석을 한번 해볼테니깐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주자는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신세계와 온라인 부분 통합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시장에 반응이 있었죠 상당폭 상승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낙폭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21선 어저께 지지하는 양복으로 나왔습니다 어저께 매수 타임이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저항선이 여기고 여기가 돌파된 저항선이니까 지지를 받고 있죠. 자 강력 지지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근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15%인가 아마 상승한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저항라인이었는데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22대 지지를 딱 받고 정석적으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저께 터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여기 15% 정도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졌죠. 평소보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죠.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에 고스피 종목을 매도하는 기조라서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오늘 잡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라. 그리고 장중 여러분들 외국계 창구 분석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자 만약에 기억 안나시면 돌려보십시오. 주식기초강의에 나와있습니다. 외국계 합의라고 있는데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제법 참고할만하거든요. 여기에 매수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매도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보시고 매수상위다 하면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가담해도 좋지 않을까 닥터케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닥터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초가 인근에서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는 여기를 분할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손질라인도 그럼 말씀드려야 되겠죠. 손질라인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질라인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도 보기좋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여기가 손질라인이고 자 여기는 1차 매수 2차 매수 여러분들도 방송 보셨으면 뭐 이해 되시죠 근데 한번 적어드려 보죠 자 1차 매수는 여기 인근 자 2차 매수 여기 인근 자 그리고 손질라인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 여러분들 어 중국 관련해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어 내수주가 태어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 접근 가능해 보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닥터케이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가져가신 것보다는 시장이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고 수익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목표가를 말씀 안 드렸네요 목표가는 여기 정고점 라인 31만원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래도 한번 더 적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자 그러면 이마트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